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뒤로 인해 죽었던 죄들을 불쌍히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삶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진 모든 죄 이 시간에 얘기하오니 보혈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도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일가 친척과 모일 때 하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본을 보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고 안전 가운데 포장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낸 지하들이 먼저 해기하고 진압해 나오게 하시고 살이 살고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하이며 중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므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비핵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북녘당에 무너진 괴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해된 이 나라 임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순복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괴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을 섬기는 괴 새로운 붕으로 나가는 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넣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저런 신고마다 하나님 역사심으로 민족보고마와 세계보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성교수님들 개척교회와 지교회 지성전 본교회 주의정진들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교는 괴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이 모이기를 힘써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큰 붕이 일어나므로 교회의 반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장노일이까지 모든 무선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하며 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이장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의 역사심으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 수고하시는 지옥자님과 권사님, 안수입사님, 성댐들에 이를까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낸 배드렘 찬양대와 봉사하시는 남녀 선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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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